현악기들은 오케스트라 맨 앞쪽에 앉습니다. 저 빈 의자들이 모두 현악기들의 자리인데요. 하지만 앉고 싶다고 해서 아무데나 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악기들은 모두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저 빈자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살펴볼까요? 맨 왼쪽은 제1바이올린이 앉습니다. 그 옆은 제2바이올린이 앉죠. 그리고 그 옆엔 비올라. 또 그 옆에는 첼로. 그 뒷자리는 컨트라바스가 앉습니다. 이제 비로소 현악기 완전체가 만들어졌네요. 때로 악기들의 자리는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만 오직 저 자리, 리더인 악장의 자리는 늘 그대로입니다. 오랫동안 악장은 제1바이올린이 맡아왔는데요. 하지만 어쩌면 오늘 그 전통이 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악기들이 각자 숨겨온 야망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오! 이 익숙한 멜로디 누가 연주하는 걸까요? 아, 비올라군요. 언뜻 보면 바이올린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낮은 소리를 냅니다. 바이올린의 높은 소리와 컨트라바스의 낮은 소리 사이를 부드럽게 채워주는 비올라는 어떤 악기와도 잘 어울립니다. 비올라는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저렇게 사랑스러운 인사를 먼저 건네죠. 이 특유의 친화력을 앞세워 편안한 미소와 함께 등장한 두 번째 악장 후보 비올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산하면서 다른 악기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까요? 이 특유의 한 장면은 사로잡을 수 있을지 아멘 이겁니다 막히지도 끊기지도 않고 물 흐르듯 부드럽게 흘러가는 음악 이것이 바로 현악기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마치 바다를 향해 움직이는 강물처럼 비올라의 온화한 소리에 이끌려 어느새 모두 한화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화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화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앞세운 비올라가 현악기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도 같은데요 아 그건 안된다구요?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난 것 같군요 오 이거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비올라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비올라는 바이올린과 첼로의 사이에서 중간음역대를 담당합니다 비올라의 악보를 살펴보면 조금 낯선 음자리표를 볼 수 있는데요 높은 음자리표도 낮은 음자리표도 아닌 가온 음자리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비올라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죠 비올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를 풍성하고 온화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래서 영화 마지막 4중주에 나오는 비올리스트는 비올라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비올라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악기입니다 결 Toward 그 압ész은 영혼들을 사이 Finals 데뷔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